ㅠㅠ ㅠㅠ 아 뭐야?! 뭐야라니... 지겹네... 여기 있어요? 너 왜 왔어? 왜 웃어? 어? 나 다른 남자인 줄 알고 왔어. 입주역 왔네, 그래서? 죄송하게. 근데 왜 왔냐? 내가 보셨어요. 진짜. 나 왔어. 너무 많다. 아, 내가 오기 전에 누가 왔었구나. 근데 저런 표정을 지을 사람은 준성이 형이겠구나. 이런 생각을 했죠. 그거 좋네. 좋네. 이거 마실래? 다시 마실래? 내 잔은 없어. 어, 너 곧 가야 되니까. 기억을 지우는 전 이런 거 아니야? 먹고 잊어라. 준성이 형은 뭐래? 준성이? 준성이 울던데? 울었다고? 아니. 그냥 살짝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. 준성이 형이랑 사실 그렇게 이야기 오래 해본 게 처음 같기도 하고. 이야기 많이 했어. 많이 하고. 근데 서로 그냥 계속 그 말밖에 안 하지. 고맙다고. 서로 고맙다는 얘기밖에 안 해. 나 마음이 불편하네 편하게 못 앉아 있겠네 형도 고맙지 진짜 나도 뭐가 고맙냐?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좀 둠성이 형에 대한 마음을 정하기까지 불편했을 거야 형이 말을 좀 예쁘게 안 해주고 우리 관계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하려고 했으면 내가 불편해서 중성형한테 집중할 수 있었을까?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형 마음도 솔직히 좀 걱정됐었고 솔직히 그 사이에서 내가 좀 이기적으로 많이 군 것 같아 형보다 중성형한테 좀 못되게 얘기를 많이 했지 나는 아직 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보고 싶고 기다려달라는 뉘앙스로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서로 약간 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친 건 아닐지 그런 걱정도 됐고 저처럼 자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 상황이 된 데 있어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지금도 제가 뭔가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come to us all 감사합니다 여러분 come to us and